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고 황재원이고 우리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개론이고 1차 과목이죠. 잠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동산학개론. 학개론에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학개론은 유일하게 법과목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죠. 우리 한번 잠깐 보면 1차 과목에 민법이 하나 있고 2차 과목에 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법령이죠. 공법이 있죠. 공법은 법이 5개인가 6개인가 합쳐져 있는 법이죠. 국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있고 합쳐져 있는 공법이고 공시법과 세법 이렇게 있죠. 공시법은 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모하법 등기법과 지적법 이렇게 다 법인데 학개론만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개론은 학문을 연구하기는 하는 건데 학설, 학자들의 학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돼요. 물론 필요한 건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공부는 다 암기해요. 그런데 이해 없이 암기하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응용 지문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의 첫 출발은 용어예요. 용어. 공부는 개념인데 개념이 용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확히 풀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초조인은 맞춰줘야 돼요. 물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는 제가 다 풀어드리겠지만 그 풀어드린 걸 듣고 끝내면 머릿속에 남지 않으니까 가능한 스스로 단어를 공부할 때 용어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압축된 용어의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장은 시장인데 할당이 효율적으로 된 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당이라는 말은 배분,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서 가져야 될 몫이 있는데 이 몫이 나눠지는 걸 할당이라 그래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잘 일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개념의 효율성은 내가 드린 노력에 대해서 최대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성인데 쉽게 얘기하면 잘 이루어지는 걸 효율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대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나눠 가져야 될 몫들이 있어요. 이걸 잉여라고 하는데 이게 잘 나눠줘야 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가 많이 가져간 만큼 어디선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상보다 많이 가져가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건 다 독과점 때문이에요.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 이 정도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용어를 딱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도록 용어를 해석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제가 용어가 나올 때마다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용어의 뜻을. 그래서 많은 용어가 등장하니까 용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 무조건 연습해서 40문제 중에 평균 9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본 시험에서 4문제 이상은 맞춰야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계산 문제가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10가지 유형 정도는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계산 문제 특강도 있었어요. 기초계산 문제 특강. 늦게 시작하신 분,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도 11월, 12월 강의를 다 들으면 너무 좋은데 들을 만한 시간이 없다라면 마지막 주차에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 있어요. 이건 뭐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초계산 문제 특강은 수강을 하고 다음 주에 학원에 오셔야 돼요. 이제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 4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고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을 제가 제시했고 제시할 것 없고 계속 기초계산 문제 특강을 들으면 문제 유형마다 풀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풀이하는 방법을 떠올려서 계산식을 쓰고 풀어내서 반복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다. 수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4층 연산만 손가락으로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유형이니까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마음을 좀 오픈하고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셔서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꼭 해야 된다. 학교론은 이해가 뭐니까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학교론을 일찍 이해하면 사실 암기가 좀 수월해요. 이해된 암기는 사실 오래 가고 한 번 암기되고 이해됐던 것들은 오래 남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암기양을 줄이고 한 번 이해했던 거 오래 가다 보니까 동차 공부하는데 학교론이 가장 효자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일찍 공부해야 되는 건 학교론. 물론 민법도 착시 공부를 좀 해야죠. 민법은 법비다 보니까 가장 법의 기초다 보니까 법률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장면이 좀 높아요. 일상적인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학교론과 민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공법에 용도적 외우고 공심법, 세법 이렇게 공부하는 건 맞지 않아요. 즉 1월달, 2월달은 무조건 수업만 2차 과목은 듣고 이건 뭐 이거 합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니까 2차 선생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학교론 선생님이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2차 과목은 수업만 듣는 거예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가능한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내가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다면 그건 모두 다 1차 과목에 투자해야 돼요. 학교론과 민법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가 너무 불안해서 난 공부를 좀 2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중개사법만 공부했던 그 주에 공부했던 내용만 복습하시고 나머지 공법이나 공심법 같은 건 사실 따로 시간에 복습 시간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3월달부터 해도 충분하니까 사실 5월달부터 해도 괜찮아요. 일단 1차만 잡혀지면 2차는 수월하니까 1차에 집중하셔야 돼요. 1, 2월달은 1차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학교론은 일찍 정리해놓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서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초반에 밴드 활용하시면 밴드에 가입하시면 학교론의 정서 황재원이라고 치면 밴드가 있고 밴드 가입하시면 하루의 기출문제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서에 있는 문제도 계속 이제 출제를 해줄 거니까 하루에 두 문제씩 짧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면서 문제 기출문제 두 문제 풀고 실시간 라이브 강의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도 강의가 있고 그래서 심기일전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도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보충수업으로서 내가 좀 더 학교론 일찍 좀 정리하고 싶으면 이때 참여하시면 돼요 밴드에 정확한 공지가 올려져 있으니까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제도는 이제 뭐 다른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잠깐만 얘기하면 1차에 부동산학교론과 민법이 있고 2차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여기서도 틀렸네요 24문제 16문제죠 자 이제 1차 평균 합격이 60점이고 2차 평균 합격이 60점이에요 우리 시험은 1차 2차를 하루에 동시에 보고 1차 2차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고 1차만 합격했는데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나에서 한 번만 딱 기회가 주어져요 1차 없이 2차만 공부해서 2차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1차를 합격해야 2차 합격의 유무가 실제로 관련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1차 2차가 평균 60점 따로 이제 합격이 결정되는데 꽈락이란 제도가 있어요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고 한 문제당 2.5점인데 40점에서 한 문제를 더 틀려서 37.5가 나오면 이건 평균과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옥 40점은 넘어야 되고 꽈락이래 이제 꽈락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1차에서는 거의 등장하진 않고 2차에서 공법에서 꽈락이 가장 많이 나와요 공법은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공법만 주구장창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고 시험을 대비할 때는 공법은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50점만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개사법을 고득점 맞아야 되니까 공법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공법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박희용 교수님한테 공부해서 합격을 했었으니까 국계법을 잘해야 돼요 처음 나오는 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 12문제에서 내가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잘 정리하면 사실 꽈락은 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니까 어찌 됐거나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2차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이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한 감옥이고 1차가 이제 두 감옥이 있는데 평균 합쳐서 6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이겠죠 1차에서 학계론과 민법에서 만약에 65점 55점 맞으면 55점 넘겨주니까 60점 되겠죠 평균 합격일 거고 80점 40점 맞아도 20점 넘겨줄 거니까 합격이죠 꽈락을 면했으니까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는 평균 60점이 넘어도 얘가 35점 맞아서 꽈락이 되니까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걸 보면 평균 60점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저 점수는 40점을 맞아야 돼요 40점 이상을 맞아야죠 그러면 6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딱 80점이고 여기에서 85점 90점 95점은 얘는 사실 합격과는 관련 없는 점수예요 합격과 관련 있는 필요한 점수는 최고 점수가 80점이에요 80점까지만 의미 있고 80점을 넘어선 건 사실 평균 60점을 넘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최저 점수는 40점이어야 되고 하나가 최저일 때 가장 높은 점수는 80점이면 합격하니까 그렇다면 40문제에서 하나의 2.5점이니까 8문제는 합격과 관련 없는 문제예요 최고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8문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1차 과목을 공부할 때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렵고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고 난이도가 높고 이건 모르면 패스해도 괜찮고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넘겨도 괜찮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나는 다 알고 가야 되겠다 이거 모르면 난 못 넘어가 이런 사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연구가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고 난이도가 낮은 걸 실수하지 않게 공부하는 게 우선 목표고 어려운 것들은 일단 스킵해도 괜찮다라는 거 가장 높은 점수가 80점이니까 그래요 40문제에서 8문제라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건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 점수는 맞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너무 어렵거나 난이도 높은 문제 매달리면서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쉬운 거 기본적인 거 매년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게 준비하는 게 우리 시험 대비라는 거 강의 계획서에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자 이런 얘기고 인사말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는 스마트 학기론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11월 12월 달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만 일부 테마를 선별해서 공부했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물론 여기에서 55개 테마가 있는데 다 배우진 못해요 역시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약 한 40개 정도 40에서 45개 정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스마트 학기론을 공부할 거고 빠진 부분은 나중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3월 달부터는 유학집으로 공부하긴 하겠지만 일부 빠진 테마는 역시 9월 달 10월 달에 다머지 다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교재로 이건 가장 압축된 교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재 중에 가장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을 압축한 교재니까 여러 번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9월 달에는 이 스마트 학기론을 다섯 번을 봤다 여섯 번을 봤다 열 번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 번 볼 거니까 계속 이제 두고두고 봐야 될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표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얘를 완벽 정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1, 2월 달은 우리 첫 번째 이제 학기론 공부할 때 첫 번째 고비가 학기론이 좀 어렵네 라고 느낌이 오는 게 경제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조금 배웠지만 아직 우리가 배운 건 가장 기본적인 투자론만 배웠고 좀 더 난이도 높은 투자론을 아직 안 배웠어요 1, 2월 달에는 이 투자론을 다 배울 거니까 경제론은 이해만 하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1, 2월 달의 목표는 감정평가는 역시 이런 거다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원리만 배울 거고 감정평가가 마지막 단계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원리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고 1, 2월 달의 목표는 2단원의 경제론 5단원 투자론 6단원의 금융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이제 1, 2월 달의 핵심 목표예요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고 계산문제도 풀어볼 거고 특히 11월, 12월 달에 기초이론 과정에서 8주차에 기초계산문제 특강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서 못 들었던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 수업에 오기 전까지 꼭 듣고 오셔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문제고 기초계산문제 특강의 10가지 유형 중에서 이것만 내가 다 정확히 이해해서 풀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3, 4문제는 보너스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응용문제는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계산문제 특강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초계산문제를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 어찌 되거나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늦게는 아니에요 1월 달부터 충분히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찌 되거나 기초계산문제 특강을 꼭 수강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자 학습방법 한번 보죠 이제 11월 12월달을 지나서 1, 2월달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보면 합격생들이 하는 얘기 어떻게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효율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가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비효율적이고 나쁜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 동안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거니까 그걸 잘 따르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11월 12월달의 과정은 1, 2월달에 모두 다 설명할 거니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들으면 너무 좋은데 1월달부터 시작하신 분도 들으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들을 시간이 충분히 없다 나는 1월달부터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1, 2월달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 2월달에 수업에 집중해서 복습 열심히 하면 되고 모든 강의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이니까 앞강의를 빠뜨리고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영상으로 꼭 수업을 듣고 다음 시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수업은 항상 연관되어서 순차적이고 체계적이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부는 다 한 전체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책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만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1월달 공부를 했으면 1월달, 2월달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듣고 수업 중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 중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암기하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그냥 수업 듣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어려운 시간 쪼개가지고 실제로 학원까지 왔으니까 수업 중에는 공부만 하겠다 그리고 이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쉬겠다라는 마음을 갖더라도 복습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수업 중에는 가능한 암기하려고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한 번 설명할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두 번, 세 번이 막 거쳐가면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수업 중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1차 과목에 민법과 학계로는 1, 2월 달에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은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복습 하루에 수업 당일날 뭐 그 시간이 없으면 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해야 되지만 2시간 이상의 복습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복습 꼭 해야 돼요 1차 과정은 꼭 1, 2월 달에 복습해야 된다 잘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스케줄표 잘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자 복습하는 내용은 스마트 학계론은 이제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수업을 해줄 거고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면 이해했다라면 강의를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어 수업했던 거 내가 이해했겠어 알아들었어 다 그렇다라면 이제 스마트 학계론의 내용을 정독해야 돼요 스스로 읽어보고 단어의 뜻이 뭔지 글자를 한 번 읽어보면서 복습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학교론의 대표 기출문제가 있어요 수업 중에 풀어보겠지만 다시 한 번 내 스스로 풀어봐서 내가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과 방법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되게 풀어내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기출문제 풀어보고 자 매주 확인 학습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제시될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제시했어요 보통 보니까 수업 끝나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좀 갖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수업 끝나고 풀어볼 거야 10분 내 풀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풀어도 괜찮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업 끝나자마자 해당 단어 문제를 바로 또 풀어봐도 괜찮으니까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해설 강의는 해드릴 거예요 10문제 씨 이걸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시면서 집에 가면서 새로운 시험지 답 체크되지 않은 새로운 거 하나 받아가세요 줄 거니까 가져가셔서 집에서 복습할 때 내용 정리 끝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실 문제 풀었을 때 100% 다시 풀려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해 안 됐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다시 영상을 켜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 될 때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고 모든 수업을 첨도까지 듣는 것보다 이해 안 된 부분을 체크해 놔야 돼요 나머지 다 4시간을 다 들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교시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었고 2교시에서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 해당되는 이 내용을 내가 이해가 못했다 그럼 체크해 놓고 집에 가서 그 부분만 영상으로 다시 듣고 이해가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교재를 읽고 문제 풀고 확인학습 문제 점검을 해서 복습을 하는데 이때 2시간 정도를 소비해야 된다는 거 1차감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민법 선생님이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민법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재로 공부하고 문제 풀고 꼭 자 그리고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된다는 거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면 이해가 안 됐으면 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고 이해가 됐다라면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해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다 구분해놓고 체크해놓고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또 보고 나중에는 또 더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모든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를 해야 돼요 한 번 암기했다고 뭐 1년 내내 남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험 때까지 머릿속에 계속 채워 넣어서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까지 있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오래 가요 특히 학기론 같은 건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학기론만 일찍 공부해놓으면 사실 다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니까 자 이해하고 읽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요 이때 읽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정리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직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모두 다 풀어보진 않겠지만 확인학습 문제가 있고 개념세 기출문제 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합격을 하려면 잘 알아듣고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못 알아듣고 몰라도 문제만 잘 풀면 합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건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 같아 들으니까 다 알아들었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자를 읽고 이 문자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해석한 다음에 내가 틀리게 나왔던 지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키워드 되는 것이 틀리게 나왔네 이걸 빠르게 확인해서 이걸 틀렸다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언제나 우리 최종 목표는 문제풀이에요 알아듣고 읽고 정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잘 풀어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나 모든 공부는 문제풀이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수업마다 열 문제씩 또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니까 개념서에 있는 문제를 그리고 이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공부하신 분이 있다라면 학교로는 수업 전날 아니 수업 전에 학교로는 와가지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이 있다라면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예습이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복습을 할 건데 계산 문제를 빠르게 좀 풀어보는 거예요 매주 학교로는 시간마다 좀 일찍 와서 한 10분 20분 정도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다라면 이걸 꼭 해야 돼요 계산 문제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 10개 정도 풀어보거나 내가 자신 있게 풀어보는 5개 정도 풀어보거나 항상 계산 문제를 학교로는 수업 날 전에 수업 전에 해야 될 거 잠깐 시간 내가지고 계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암기 코드가 있어요 스마트 학교로는 맨 앞에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 단원에 해당되는 암기 코드가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단원의 암기 코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읽어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어 이런 암기 코드가 1년 내내 머릿속에 계속 저장되어 있어야 되니까 암기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는 수업 전에 해야 될 것은 계산 문제 지난주나 그 전에 했던 계산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암기 코드 한번 그 단원에 해당되는 암기 코드 한번 읽어보는 거 이건 꼭 매주 학교로는 수업 전에 무조건 여러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하면 학교로는 금방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밴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밴드에 들어오셔서 매주 두 문제씩 풀어보고 풀었던 문제들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풀어보고 심기일전 격주로 심기일전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고 다음 주는 세법 이수원 교수님이 심기일전하고 그 다음 주 학교론 그 다음 주 세법 학교론 세법 이렇게 격주로 심기일전이 진행되니까 지금 이제 심기일전에 단어를 좀 공지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1월달 2월달에는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복습 정도의 심기일전을 하고 3월달부터는 어려워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부분만 핵심만 따로 다루는 심기일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보충수업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코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1단원이 이만큼 있네요 1단원 오늘 배운 게 1단원이죠 1단원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이런 암기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암기코드가 탁 나올 거니까 수업 중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공부할 때 시작하기 전에 1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지 하면서 다시 한번 암기코드 읽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있었으면 풀어보는 거고 자 보죠 이제 이제 1,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상담할 때 뭐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계론, 민법, 공법은 내용이 많아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그래서 4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4시간이 될지 4시간 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2시 반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수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많아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학계론, 민법, 공법은 그러니까 수업이 좀 초반에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좀 이해하시고 스케줄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기본이론 1주차 보죠 자 우리가 이제 1월, 2월달 공부할 내용이 총 8단원이 학계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원은 목차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공부가 민법도 목차 외워야 돼요 민법 첫 단원이 뭐예요? 뭐? 총칙이죠 총칙 총칙에서 뭐 배워요? 목차에 있을 거 아니에요 총칙에 뭐가 나와 있는지 뭐 법률의 요건이 뭔지 법률의 성립이 뭔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저도 뭐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하지만 목차를 외워야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로 학교론도 목차를 당연히 외워야 되고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외워야 돼요 1단원의 총론이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이 뭔지 전체 이론 전체 줄거리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론이 있는데 자 두 번째가 경제론 경제론은 경제활동을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뭐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러죠 뭐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을 얘기하죠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이에요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배우고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론 마지막에 경기 변동을 배우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호황이다 경기가 나쁘면 불황이다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니까 경제론에서 배우는 거고 이거의 정도를 경기 변동이니까 경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자 경제활동에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이게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자 경제활동, 수요 공급, 시장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정도를 경기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지를 배우는 게 시장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배웠더니 뭔가 불안전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수단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 그래서 주택정책, 토지정책, 조세정책 등등을 배우는 게 정책론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는 게 총론에서 배우고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배우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 기초 분야인데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 거냐라고 한다면 얘가 가장 중요하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다 투자하는 건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하고 산다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투자할 때 지출은 현재 일어나는데 수익은 현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미래에 발생한다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기대해, 미래에 이만큼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했지만 실제 보니까 기대했던 거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런 걸 투자했다는 위험이라 그랬어요 투자해서 투자했다는 위험도 배우고 그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그러면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자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투자를 할지 말지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누가 커야 투자한다?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죠 이런 걸 배우는 게 투자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여기서 일어난다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사람의 생각에 의사를 생각이라 그래요 이걸 결정하는 거 투자결정이에요 학계론에서 그 다음에 금융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건데 자금을 융통하는 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자금이 모자라면 뭐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죠 대출을 얘기해요 그래서 금융을 얘기하면 대출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 빌린 돈 두 글자로 부채라고 하죠 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빌린 돈을 부채 내 돈이다 타인 자본이다 타인 자본 우리가 빌렸다는 걸 대부받았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채를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다 같은 말이에요 학교론이 중요한 건 학자마다 좋아하는 표현들이 다 달라요 동의어들이 많아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빌린 돈을 타인 자본 두 글자로 부채 다른 말로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제가 지금 두 번 되뇌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적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셨어야 돼요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다 빌린 돈을 얘기한다 어찌 됐거나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걸 줄여서 금융이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대출에 대해서 그러면 대출할 때 돈을 얼마 빌릴 수 있는지 대출할 때 은행에서 얼마큼 빌려주는지 마음대로 빌려달라고 빌려주진 않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을 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와 뭐, LTV와 DTI, 가격에 따라서는 LTV, 상환능력을 따질 때 소득기준으로 DTI 이렇게 두 개 배웠죠 이런 걸로 대출금도 정하고 이제 빌려서 갚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원금균등이냐, 원리금균등이냐, 점증식이냐 갚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되겠냐 주택시장에서 자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택의 유동화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금융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약간의 의사결정이 일어나요 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빌려서 투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할 때 내 돈만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아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배웠잖아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얻는 걸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이 올라가는 걸 정의 레버리지라고 배웠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우리가 항상 빌리면 빌린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겠죠 빌린 대가 지출이 뭐예요? 이자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야, 빌려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빌린 대가의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좋다? 수익률이 커야 되겠죠 이자율이 크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비교해서 빌려야 되느냐 안 빌려야 되느냐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냐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는 의사결정도 진행이 돼야 돼요 이때 뭘 비교한다 이자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이자율을 다른 말로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얼마나 큰지 이걸 비교해야 돼요 어찌됐나 여기서도 의사결정이 있고 개발 관리론인데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걸 잘 파는 것을 판매하는 전략을 마케팅 전략이라 그래요 분양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서 개발된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부동산을 잘 파는 거 마케팅을 배우는 것이 7단원 개발 관리론이에요 개발한다는 건 경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꾼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 학계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토지에 분류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 이건 공법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학계론에서 쓰는 말은 주로 택지라고 하죠 뭔가 좀 대답이 잘 대지 택지라고 하죠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화해서 건축해서 이걸 공급하는 과정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이 뭐냐 그러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화하여 이걸 분양하거나 공급하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건 건물 지어서 파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 건물 지어서 팔고 건물 지은 걸 관리도 해야 되고 잘 팔아야 된다 마케팅 연락을 보여주는 거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걸 평가해서 부동산의 올바른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원래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주로 하겠지만 사실 중개업 할 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3방식 7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보니까 얘가 사실 가장 어렵지만 얘는 우리가 3, 4월 달에 완벽하게 정리할 거고 1, 2월 달에 목적이 돼야 되는 건 우리 경제론을 11월, 12월 달에 거의 배웠고 경제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접근했고 1월 달에 여기에 대한 심화된 응용 부분까지를 배우고 투자론과 금융론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1, 2월 달에 목표예요 나머지 과정은 총론이나 시장론, 정책론, 개발론 같은 건 사실 이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암기해도 문제가 풀리는 건가 많아요 그래서 학계로는 4개는 암기려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만 이 4개,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는 이해 없이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해는 중요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해도 암기해도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4개는 쉬운 단원이고 나머지 이 4개는 어려운 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 총론이고 뭐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8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총론과 개발관리론이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암기할 것도 적고 자 그럼 이제 공부해보죠 자 첫 번째 단어를 그냥 넘겨집으면 안 되고 항상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용어를 정리하는 거 자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부동산학이라고 나왔네요 부동산학 우리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우리 줄여서 그냥 학개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학의 개론 개론 개론이라고 얘기하면 깊이까지 공부하지 않고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넓게 얕게 공부하는 과목을 개론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을 전체 줄거리를 얕게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다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부동산학이 뭔지 부동산학이 뭔지 따져보는 거고 자 부동산학의 정의를 봤더니 학자마다 여러 정의가 있는데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목표로 능률화 이건 잘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잘하자 잘하자 능률화와 똑같은 말을 효율성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화하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고 그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고 원리도 연구하고 원리뿐만 아니라 응용기술까지를 개척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론의 원리가 있다라면 이 원리만 이론만 배우는 게 끝나는 걸로 아니라 이 원리를 실제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서 업과 중기업과 관련 지어서 접목시켜서 실제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을 실무에 연결시켜서 실무에도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응용했다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다 응용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이 학문이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고 이 종합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측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석해야 될 내용이에요 인간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해보죠 아직 우리가 부동산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이 있죠 나무도 부동산이에요 나무 부동산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한 4, 5명밖에 안 돼 다 11월 달부터 배웠잖아요 나무 부동산이죠 맞아요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이라고 보지 않는 정착물이라고 보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뭐? 가식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이식 중에 수목이죠 이것 뺀 나무는 다 등기되었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었거나 알아서 잘 자란 나무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정착물로 보니까 어찌 됐거나 부동산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가 있겠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이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도 하겠죠 투자도 하겠네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도 돈도 빌릴 거고 부동산을 감정평가도 할 거고 중개업도 할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공급 개발 투자 감정평가 중개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 또는 감정평가 감평 또는 중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 이걸 잘하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건데 잘 못하면 여기서 나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모습을 현상이라 그래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이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예우와 예를 연구하는 학문을 이걸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주택도 부동산이죠 그렇죠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 못했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못하는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집은 누구나 다 필요한데 주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나타나는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저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뜻을 해석해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을 잘하고 능률화 시키고 원리도 연구해서 이 원리를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부동산학을 이렇게 표현한다 법률, 경제, 기술적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하고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고 사람 사는 관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딱 두 가지 인간과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이 아니라 뭐와 뭐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뭐 틀리게 나오진 않겠지만 옳은 지문으로 나올 만한 지문이 이거예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외워야죠 핵심이라고 나왔으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론이나 원리를 잘 정립할 때는 성질이 과학성을 중요시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성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로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응용기술이나 실무는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자 이런 게 나왔으면 서로 짝짓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원리와 이론을 체계를 하거나 정립을 할 때는 기술성이 더 중요시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정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라면 부동산학에서 원리, 이론은 과학성,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응용기술이나 실무에 응용할 때는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성이 중요시하다 방법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 이걸 하나 기억해놓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학의 성격은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경험적이고 실제 일어나는 걸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규범적이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윤리적해야 되고 종합했고 법경기를 합쳤고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했고 사람 사는 관계에 대해서까지 해석하는 사회과학이다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를 또 외워야 돼요 부동산학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이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연구하는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요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에요 자연과학 아니다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이 자연과학은 물리, 지구과학, 천문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다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은 이론만 기본적인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고 접목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이나 천문학, 지구과학 이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다 이걸 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암기코드에 추자연 기초 순수는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순수과학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연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 관련이 없다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3, 4월 때는 거의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1, 2월 달에만 잠깐 배우고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부동산학은 이런 거다 부동산활동의 주체 부동산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죠 당연히 부동산활동의 주체가 인간인데 인간을 좀 더 구분했을 때 부동산활동하는 인간을 1섹터냐 2섹터냐 3섹터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학계론에서 부동산활동하는 주체 인간을 1섹터 2섹터 3섹터 1섹터는 공적주체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얘기하는 거죠 정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적주체 얘기하면 딱 세 가지만 공적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앙정부 정부가 이제 공적주체고 당연히 그다음에 정부 등이라고 나오거나 정부 내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공적주체가 지자체예요 지자체라고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이 있죠 공기업을 뭐라 그래요 공사라고 얘기하죠 LH가 뭐예요 무슨 공사 한국에 있는 LH 랜드하우스니까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죠 주택금융공사도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HF라 그래요 하우스 F가 파이낸싱이에요 금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얘들이 이제 공사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공적주체 얘기하면 세 개고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사적주체 민간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적주체 또는 민간주체는 이 섹터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3섹터도 있대요 정부 나머지 뺀 나머지가 민간인데 3섹터는 뭐냐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3섹터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이걸 3섹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1섹터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주체 정부라고 얘기하면 세 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 중앙정부 얘기하고 지자체, 공사, 공기업 이제 우리가 학교 내에서 배우는 공사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LH 두 번째가 HF예요 두 개는 기억해놔야 돼요 얘가 뭐다? 한국토지주택, 랜드하우스 한국토지주택공사 HF는 하우스 파이낸싱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기호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LH, 뭐 LH는 익숙하지만 HF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학교는 공부할 때 HF도 이제 알아놔야 돼요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우스 파이낸싱 공기업이니까 두 개가 좀 중요한 공사고 자, 이제 핵심 부분에서 시험문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또는 민간 입장에서는 사적 부분에서는 두 가지에서 어떤 성격을 좀 더 중요시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민간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나의 이익만 따지면 돼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고 투자한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학을 왜 배우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죠? 왜 배워요? 돈 잘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부동산은 이런 거구나라고 잘 알아서 이걸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벌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만 따지면 돼요 내가 돈 잘 벌면 돼요 투자 잘해서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각각 다 돈 잘 벌어서 알아서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잘 벌면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은 필요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이죠 주택은 필요한데 돈이 너무 없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들도 좀 보살펴줘야죠 그러니까 정부는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잘 배려해줘야 돼요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형평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공공성 이 공공은 다수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얘기할 때 공공성이라 그래요 형평성, 고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거 효율성은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만 잘 벌면 되니까 효율성만 중시하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얘와 함께 얘도 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걸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도 부살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이 무조건 강조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 말고 형평성,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기 위한 형평성도 좀 따져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학에서 중요시하는 건 효율성, 사익성,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도 좀 더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걸 사회적 목표라고 얘기해요 예를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 개발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에도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거 외워놔야죠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학에서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 논리가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테크닉,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사익성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얘만 따지면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성을 같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 이게 기억해 놔야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중개활동 보죠 중개활동은 부동산 활동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 중개활동이니까 그럼 중개활동할 때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물건, 부동산이 물건이니까 그런데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인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는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대물활동이 아니고 대인활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대인활동이 아니고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을 한다 현장에 2만원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현장에 2만원 활동 이렇게 단어들 잘 풀어줄 때 여러분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2만원 활동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중기업할 때 사람이 토지를 사러 왔을 때 토지를 떼어서 가져와서 보여주고서 팔 수가 없죠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야죠 중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임장활동이죠 임장활동이라는 말은 실무에서 많이 쓸 거예요 현장에 2만원 활동 왜 현장에 임해야 돼요?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이 떼어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나중에 부동성이라고 배울 건데 그런데 가서 하는 건 뭐냐면 뭘 위해서, 뭘 알려고, 정보를 알려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현장에 2만원 활동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활동은 임장활동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고 배려의 장기성,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대요 부동산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그냥 5년 뒤에, 10년 뒤에만 생각해서 개발 관리하면 안 되고 먼 미래, 토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죠 이걸 무슨 성? 영속성이라 그래요 안 없어져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토지는 마모나 파손이나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100년, 200년, 500년 뒤에까지를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해야지 그냥 잠깐 5년 뒤에, 10년 뒤만 생각해서 개발 관리를 잘못하면 먼 미래에 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토지가 한 번 뭔가 잘못 개발됐거나 산이 있는데 얘를 다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다시 산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개발 관리할 때 먼 미래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잘 계획 수립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부동산화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죠 당연히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조직윤리, 고용윤리, 서비스윤리, 공공윤리가 있는데 20년 전에 한 번 나왔던 문제예요 공공윤리는 공공은 다수의 시민이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우리 자격증을 땄다라면 중개활동할 때 시민들에게 고성방가하면 안 되고 노상방류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서비스 서비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하는 걸 얘기하냐면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을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 응대를 서비스라 그래요 의뢰인 얘기하는 거예요 의뢰인 중개활동할 때 아무한테나 중개활동해요 아니죠 돈 줄 테니까 이 부동산 중개해줘라 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죠 고객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고객에게 사기치지 말고 잘해라 서비스 활동 잘해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서비스 윤리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조직윤리와 고용윤리가 있는데 고용이란 단어에 보니까 고용했다는 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과 직원 직원 간의 윤리를 고용윤리라 그래요 이걸 고용주 얘는 피고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이 윤리를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의 윤리를 이걸 고용윤리라 그래요 이걸 내부 조직에서의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간의 내부 조직에서의 윤리를 고용윤리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갔던 거예요 그럼 조직윤리는 내부 조직일까요 외부 조직일까요 얘가 내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조직에서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외부 조직은 뭐냐면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 나도 사장인데 너도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만약에 두 명이 있어서 동업을 했다고 해보죠 또는 외부 조직이 있는데 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이렇게 협회나 동업자 간의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이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잘 보면 내용이 이렇대요 공공윤리는 시민들에게 행동하는 윤리고 서비스윤리는 고객이나 의뢰인에게 행동하는 윤리고 고용윤리는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내부 조직원 간의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공부 안 한 사람은 내부 조직원 간의 내부 조직 조직이 나왔어요 내부 조직원 간의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부 조직 나오면 사장 직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윤리니까 이건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고 조직윤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외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시적으로 단어만 봐도 단어뜻만 해석하는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건데 마지막에 문제 풀 때 헷갈리겠다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 얘가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암기할 때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냥 조직윤리가 아니라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윤리 그래서 윤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공윤리는 시민들에게 서비스윤리는 고객에게 의뢰인에게 고용윤리는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고 조직윤리 나오면 동업자 간의 윤리인데 무슨 조직윤리?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최근 10년간 안 나왔지만 출지자가 정말로 허리를 찔러서 올해 내년에 올해죠 새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 첫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나오면 또 많이 틀릴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윤리 나오면 이런 건 좀 기억해놔야죠 외부 조직윤리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놔도 하나 쉽게 맞을 수 있을 거니까 문제가 나오면 외부 조직윤리 전문성은 1차, 2차, 3차 수준인데 3차 수준 갈수록 전문성이 전문가예요 3차로 갈수록 전문가다 최고 전문가를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한대요 그럼 중개활동의 몇 차 수준의 활동일까요? 몇 차 수준이에요? 3차죠 3차 맞아요? 최고 수준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하는 건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한다 이건 3차인 거예요 자 근데 중개 보조원 얘도 이제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격증 없이 중개활동하는 사람을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죠 그럼 중개 보조원이 중개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중개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중고협에 대한 내용도 알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이 하는 건 2차 정도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야 이 땅 얼마 정도 돼? 얼마에 중개하면 돼?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에요 시골에서 이장아저씨도 중개업을 가끔 해요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외부에서 땅 사러 오면 아 이 땅 누구 땅인데 이거 뭐 괜찮아 얼마 정도 해? 이렇게 얘기해 뭐 하나도 몰라 그냥 느낌상 그냥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1차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가장 최고 전문가 3차 수준은 뭘까요? 누가 하는 거?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다는 건 3차예요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는 건 2차 정도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했고 자격 좀 땄으니까 감정평가 기분도 배웠으니까 이런 건 2차 근데 뭐 제가 가다가 야 이 건물은 뭐 한 뭐 나는 좀 알고 있나?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가다가 야 이건 뭐 한 50억 정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1차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한다 뭐 정확히 구분은 애매하지만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 3차 수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부동산 활동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데 3차 맞아요? 맞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 활동하는 건 몇 차 수준? 3차 수준 최고 전문가가 하는 건 3차 수준이다 우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흘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 아니고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좀 새겨 넣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조금만 더 배우고 싶죠 부동산 활동에 원칙이 있는데 여러 원칙이 있어요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이런 원칙인데 능률성 원칙 얘가 가장 최우선 원칙이에요 최우선 원칙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 원칙이다 잘하자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 활동할 때 안전하게 하자 중개할 때, 거래할 때, 수요금금할 때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자 라는 내용이고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극대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경제라고 나오면 경제활동, 수요공급을 주로 얘기하고 경제성자가 붙으면 경제성이라고 하면 이건 수익성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활동, 경제 이렇게 나오면 수요공급을 얘기하고 경제성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죠 나중에 배울 건데 부동산 개발할 때 타당성을 따져봐요 타당성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이 타당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 옳은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타당성은 개발하는데 옳으냐? 문제가 없냐?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 따져보자 그래서 타당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이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따져볼 거예요 법률적으로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으로 내가 50층을 만들려고 하는데 50층을 만드는데 토지나 공간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경제성 분석이 있어요 경제성 타당성을 따져보는 건 개발은 왜 해요? 세계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제성이겠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건물 짓는 데 문제가 없지만 돈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개발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 분석이에요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나오면 수익성을 얘기한다 공정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더라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답으로 중요한 건 능률성 원칙인데 잘하자 원칙이에요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효율성 잘하자라는 건데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고 얘기할 때 시험 문제에 최근에 하나 나온 건 이거예요 능률성 원칙이 최우선 원칙인데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소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 집이고 내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겠어 뭐 난 뭐 일하고 농경지에 농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농사 안 지고 다 힘들어서 쉬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토지에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땅은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죠? 그럼 귀하죠?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한 땅이에요 귀한 땅을 네가 소유하고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그 토지에 가장 맞는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활동을 잘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건 소유활동할 때는 무슨 이용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최선의 이용 우리가 유효라는 말은 유효는 그냥 이상적으로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 속에서의 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제 가능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긋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있죠 내 땅이라고 내 몸대로 다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전국도의 거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하라고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해놨어요 무슨 제도?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무슨 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재? 용도 지역 지구제 아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용도 지역 지구제죠 모든 거의 전국토를 도관 농자 도시지역은 주산공도 이렇게 정해놓고 각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딱 정해놨잖아요 이 건물은 되고 이 건물은 안 되고 여기 건물 지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효라는 건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제 가능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가능한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계 논에서 유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 배웠죠 유효 수요 배웠죠 그냥 내가 육산빌딩 사고 싶다라고 해서 수요자가 아니죠 뭘 갖췄을 때 구매력 능력을 갖추고서 사고 싶어야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산빌딩 살 돈이 아무리 해도 어쩌게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수요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이 5억인데 내가 10억은 있어요 10억 있는데 이 5억짜리 땅을 사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만 수요가 되는 거고 내가 이 토지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유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계 논의에서 유효라는 말이 나오면 실제 가능한 법을 넘어서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실제 가능한 이란 말을 쓸 때 유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래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건 뭐 헷갈리지 않겠네요 맞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활동에서 수요 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가 좀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의 원칙은 거래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거래 활동은 뭐 한다 거래 질서하고 소유할 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내 땅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소유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 활동에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잠깐 배우고 두 가지가 종합식 접근이 있고 의사결정식 접근이 있더라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종합식 의사결정식 두 개만 딱 구분하면 돼요 나머지 지문이 나와도 안 배운 게 나오더라도 그건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두 개만 딱 보면 돼요 종합이라는 건 부동산학을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법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볼 거고 기술적으로도 볼 거예요 즉 법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기술학은 건축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필요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서 합쳐놓은 학문이 부동산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측면만 연구한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측면도 보고 경제적 측면도 보고 기술적 측면도 보겠다 이런 걸 합쳐놓은 것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이렇게 접근한 것을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경제기술을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해서 즉 법경기를 합쳐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이걸 종합식이라고 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종합식이다 또는 복합개념이다 이건 합친 개념이라는 거죠 법경기를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합이다 또는 복합개념이다 이런 말 나오면 뭐를 합친 거예요 법률경제기술을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부동산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모두 합쳐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방법이 이게 종합식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념으로 배울 때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종합적으로 항상 봐요 부동산은 법률경제기술적 측면이 이렇고 부동산의 개발도 그렇고 타당성 분석도 이렇고 관리도 그렇고 감정평가도 그렇고 항상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항상 세 개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볼 때도 부동산이 뭐냐라고 볼 때도 법률적으로 볼 때는 뭐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뭐고 기술적으로 볼 때는 뭐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종합식 접근으로 체계화가 됐다라는 거고 의사결정식 접근은 뭐냐면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까 투자결정이라고 그랬어요 투자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부동산학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춘 다음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건 수익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라는 건 인간은 손해볼 짓 하지 않는 존재이다 라는 얘기예요 손해볼 짓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자기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을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동산학을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나오면 되고 부동산학을 법률경제기술질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방식을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의 추정을 맞췄다는 건 투자결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 학교로 해서 투자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말만 많다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암기할 것들만 쭉 암기하면 돼요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건 의사결정식 이렇게 하면 된다 문제 1번 풀어보죠 문제 1번 풀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당연히 맞아야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목표는 뭘 하려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30분 동안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35분 40분 동안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읽고서 이 지문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틀린 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내는 거죠 자 볼 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는 민간에 한정하여 볼 때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형평성은 중요하지 않죠 뭐만 중요시하면 돼요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돼요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 이 지문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돼 그럼 정부 입장에서 또는 공적주체 입장에서는 야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시되냐 아니죠 그 얘기 틀려요 그렇게 잘못해서 가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더 중요시하지만 이것과 함께 뭐를 형평성을 균형을 잡히게 하거나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없어요 어쨌든 1번 지문은 맞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은 학문적 성격의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 순수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얘는 이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죠 이론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그랬고 3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얘가 중요하죠 의사결정식 접근은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다 투자 결정하는 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고 하는 걸 가정하고서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의사결정식을 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얘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왔네요 종합식 접근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부동산을 법률경제기술적으로 종합하여 이걸 체계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법률경제기술적 측면에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접근하겠다 맞네요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죠 맞고 5번에 보니까 1번 원칙에서 보니까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원리로 삼고 있다 맞아요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죠 거래활동은 거래질서 확립 소유활동은 최유효이용 근데 이건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이죠 이게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라는 원칙 능률성의 원칙에 소유효은 최유효이용 거래활동은 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죠 뭐 어렵지 않죠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적 성격은 뭐가 있다 추상적 자연과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부동산학에서 일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소유는 최유효이용 거래는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 의사결정식 나오면 이윤 추구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머지 지문은 쓸데없는 말들이 맞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얘가 나오면 키워드가 얘가 나와야지 얘가 나오면 키워드가 얘가 나와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르게 나올 때 틀린 거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이 지문을 빠르게 해석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제대로 나왔는지 틀리게 나왔는지를 구분해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거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중요한 것들을 동그라미 이렇게 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계속 해보면 그냥 처음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줄만 치지 말고 줄 치지 말고 줄 굳이 치지 말고 동그라미만 쳐봐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에서 볼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시 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요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많이 쳐도 괜찮아요 얘도 치고 얘도 치고 얘도 치고 얘도 쳐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만 딱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얘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맞냐라고 따져보면 돼요 부동산학은 여기에 추자형 기초 순수 들어가면 안 되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만을 따져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문제 풀면서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지만 원래 1단원이 설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이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고 쉬었다가 테마 2로 가보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문제 풀이 할 건데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 먼저 나눠준 거 배웠던 거 한번 풀어봐요 이제 한 테이블 총 한 테이블 그 Users은 이 부분을